아아... 야 은수야 우리 너무 게임만 한다 그러게 우리도 막 활동적인 거 막 이런 거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? 그런 거 한번 해볼래? 어떤 거? 어... 운동은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고 막 춤 같은 거 한번 해볼래? 춤? 그래! 막 유튜브 보면서 따라하면 우리도 막 춤 겁나 잘 추고 그러지 아닙니까? 막 다이아 페스티벌 같은 데 딱 어차피 나가야 되는 거 뭐 거기서 막 추는 거지 형이? 형은 몸치라 안 돼 뭐 임마? 형은 몸치라 안 돼 아 내가 몸치라고? 아 진짜 당연한 거 아니야? 두고 봐라 진짜 내가 진짜 잘 추는 영상 따라해서 너한테 와서 보여준다 어? 이 영상 뭐지? 이 영상 멋있어 보이는데? 오 오 잘 추워 괜찮은데? 와 우와 대박이다 와 나 왜 이렇게 쳐야 되는데 아 진짜 와 아 여자 왜 이렇게 잘 여자 왜 이렇게 이쁘냐 아 남자 진짜 잘생겼다 치도 크고 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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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따라하면 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도 좀 따라 좀 따라하면 되지 않을까 괜찮은데 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음 음 이거면 되겠다 이걸 따라하는 거야 좋았어 좋아서 이걸 따라해서 황원소 있는 스키 이거 딱 보여주는 거야 내가 몸치가 아니라는 걸 아 정말 좋아 좋아 그걸 나랑 똑같이 따라하는 거야 잘한다 진짜 어이 넉넉넉 보게 된다 저게 어 아 머리가 이렇게 떠있으면 오 와 되게 넉넉하고 보게 되네 늦지 난 낫다고 말해 줄래 부탁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줄래 way you and my love 알잖아 나는 너 아니 말해 여기저기서 들리는 말들 전부 사실인게 많나요 지금 내 눈을 바라보며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니 18 20 21 21 나 이거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좋았어 이거를 연습해서 황은수 보여주자 됐어 됐어 난 이거야 좋았어 어? 뀨우우 야 황은수 형이 어? 춤 연습해왔다 봐라 자 어때? 하 정말 왜 웃냐? 왜 웃냐고 형아 춤추지마 롤인하자 내가 위드야스 할게 너 말파이트해 형! 아 진짜 죄송하자 다 팔린다 이렇게 말하자 자 대본 데려가자 일단 계속 오케이 오케이 와 씨 아 나도 와 히힛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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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힛